대한민국 나가도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가 하기 쉬워도 못해도 독감 백신으로 장난치고 있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백신으로 장난치겠지만 여러분들의 재산과 자유와 모든 주권들을 배워서 갈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공산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이로는 부정성적입니다. 사이로는 부정성적입니다. 부정성적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언론을 유지하고 지금 행동성에 따라서 루트당에서 사이로는 부정성적을 알 수 있게 되십시오. 행정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언론을 실수하는데 그동안 독감 백신을 막아내려고 하십시오. 여기 부정성에 부정성으로 얻기시옵니다. 사이로는 부정성적입니다. 사이로는 부정성적입니다. 사이로는 부정성적입니다. 사이로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